안녕하세요 현실라이프 주부구단 후맘입니다 오늘은 주방용품 소개 그것도 실리콘 소재로 된 아주 유용한 주방용품들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첫번째는 냄비 물 따르기입니다 말 그대로 찌개나 탕 등 각종 국물을 따를 때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 상품인데요 보통 냄비에서 국물을 따르게 될 때 냄비의 넓은 면적 때문에 국물을 흘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나온 제품이고요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라서 탈부착도 쉬운 편이고 냄비뿐 아닌 이렇게 프라이팬에 남은 식용유를 흘리지 않게 따를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사용해봤을 때는 용기 사이즈에 따라 부착 상태가 조금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국물을 따르는데 있어서는 큰 불편 없이 모두 다 잘 따라지더라고요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국물이 흐르는 이 부분이 조금 오목하게 살짝 둥근 형태였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은 있어도 사용하는 데는 충분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접이식 실리콘 텀블러 실리콘 소재라 내구성도 좋고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 휴대하기에도 아주 좋은 제품인데요 크기도 적당하고 무게도 가벼워서 외출할 때 무거운 텀블러 대신 이렇게 가방 속에 쏙 넣어 가지고 다니기에 아주 좋더라고요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뚜껑과 실리콘 컵 그리고 그 위에 테두리 부분과 홀더가 있는데요 테이블에 놓을 때 홀더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아래쪽에 꽂고 사용하시면 가벼운 실리콘 소재라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컵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무엇보다 소재가 실리콘 소재인 만큼 열탕 소독도 가능한데요 요즘은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외출 시 텀블러 등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가방 속에 간편히 쏙 넣어 사무실이나 도서관, 캠핑장 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이 아닐까 싶어 소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실리콘 뚜껑 덮개 이 제품은 제가 요리할 때 정말 다양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요 우선 요리를 하다보면 물이 끓을 때 냄비에 물이 넘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을 냄비 뚜껑 대신 사용을 하게 되면 물이 끓어도 넘치지 않아서 짜증도 인덕션을 닦을 일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기능이 물 넘친 방지 뿐 아닌 간단한 찜요리를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이용해 냉장고에 있던 떡이나 만두 등의 간단한 음식들을 데울 때면 아래쪽엔 국요리, 그 위로 찜기용으로 이 제품을 얹어서 음식을 간단히 데워 먹기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티백 고정 클립 이름을 들으셨듯이 우리가 평소 먹는 티백의 끈을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클립이에요 색상은 총 4가지로 이렇게 아주 귀여운 케이스에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주방용품 중에서도 실리콘 소재의 용품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주방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모두 예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